KVS, XZ-F1 Q. 40.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15. 15. 15. 16. 17. 17. 17. 18. 18. 19. 17. 19. 17. 19. 19. 19. 20. 21. 21.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s behaved you, so you noticed too. 네, 먼저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셋. D1, D1! 안녕하세요. 제로페이스1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빈입니다. 미니 4집으로 벌써 컴백하게 됐는데요. 1년을 함께하고 있는 제로즈에게 네 번째 보답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모든 분들의 마음을 저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지용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용입니다. 정말 미니 4집으로 또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또 이번 4집은 제로페이스1만의 다행이나믹과 청량함은 또 물론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또 많이 담았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매튜 씨. 네, 안녕하세요. 제로페이스1의 석매튜입니다. 저희 미니 4집을 엄청 다양하게 그리고 예쁘게 녹음을 했으니 여러분 잘 드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게 너무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진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저희 이번 미니 4집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타이틀곡 굿소배들을 비롯해 다양한 영화 장르 같은 수록곡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하우 씨 인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로페이스1 장황입니다. 데뷔 2년차가 된 제로페이스1이 시네마 패러다이스 활동을 통해 비주얼적으로나 음악적으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빈 씨. 네, 안녕하세요. 제로페이스1 성환비입니다. 저희 제로페이스1이 1년을 지나서 어느덧 미니 4집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도 멋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에너지 많이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로페이스1 김태레입니다. 저희 제로페이스1이 미니 4집 정말 좋은 곡들로 컴백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리키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저희 제로페이스1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컴백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컴백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권욱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로페이스1 박권욱입니다. 저희가 또 미니 3집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번 컴백을 통해서 제로즈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초긍정 에너지 많이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괜찮으시면 조금 더 붙을까요? 네, 가운데로 우리 멤버들 붙어서 중앙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즈부터 한번 중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은 조금 길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로페이스1의 첫 번째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멤버들 붙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중앙 쪽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즈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중앙 두 번째 포즈. 네, 아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상 쪽 포즈, 두 번째 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 향해서 한번 포즈 지어볼까요? 네, 왼쪽 기자님들 첫 번째 포즈부터 가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께 두 번째 포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쉼 없는 대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5세대 아이콘. 제로페이스1의 미니 4집 앨범 사진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기자님들 한번 볼까요? 네. 자, 무대 오른쪽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체 사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단체 사진 충분히 찍으셨습니까?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리더 한빈씨부터 포즈를 하고요. 나머지 멤버분들은 잠시만 자리를 피해주시고 네, 오른쪽으로 잠시 가수 퇴장을 했다가 멤버 한 번씩 다시 오겠습니다. 한빈씨만 남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